안녕하세요 오늘은 꽃이 없는 삼색산적전을 만들어 볼게요 채스틱을 구워 cocktail 이건 쫄깃하게 잘 섞인다 잘 섞어줘서 맛있게 잘 섞어줘요 양파를 불에 넣어 주세요 양파를 넣어 주면 빡세vin 소금 그리고 양파 생강 양파 소금 쌀가루를 이렇게 쌀가루를 넣어요 김테리기 unacceptable 채소량이 아까 소주에 넣어서 들으케트도 넣어서 그래도 물이 2배 Ivor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